안녕하세요 오늘은 맛있는 두부김치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그리고 여기에 김치 예쁘게 써놓은 법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선 잘 익은 김치 4분의 1 포기 꺼내주세요 그런 다음에 김치의 윗부분을 잘라내서 버려주시고요 김치를 반으로 길게 잘라주세요 좀 작게 드시는 분들은 이 길게 자르는 걸 2등분 하지 말고 3등분 하셔도 되세요 그 다음에 한쪽 면을 들어서 반대편으로 거꾸로 놓아주세요 이렇게 놓고 썰면요 김치가 예쁘게 썰려요 먹기 좋게 썰어주시고요 얘를 이렇게 그냥 딱 잡으면요 모양이 네모지게 예쁘게 잘 잡히거든요 두부김치로 쓸 분량만 빼고 나머지는 밀폐용기에 예쁘게 담아준 다음에 이렇게 한 덩어리씩 꺼내서 사용하시면 좋으세요 썰어준 김치 중에 한 두줌 정도만 두부김치로 만들어 볼게요 아 우선 그 전에 고기도 좀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 삼겹살 한두줄 정도면 되고요 얘를 그냥 작게 잘라주세요 뭐 많이도 필요 없더라고요 한두줄을 작게 잘라서 준비해서 같이 볶아주면 맛있어요 그런 다음에 불에 담아서 양념해서 조물조물 버무려서 이제 볶기만 하면 되세요 팬에 양념한 김치와 고기를 넣고서 중불에 타지 않도록 달달 볶아주시는데요 불은 강불 안 하셔도 되세요 탈 수 있기 때문에 중불 유지한 채 볶고 김치와 고기가 노릇노릇하게 익을 정도로만 볶아주면요 두부김치에 쓸 볶음김치와 고기가 완성이에요 두부 한무 준비해 주세요 430g짜리 큰 두부고요 이 두부는 팔팔 끓는 물에 한번 데쳐내주세요 데친 두부는요 먹기 좋게 썰어주세요 약간 도톰하게 썰어주면 훨씬 그 먹는 식감인가 암튼 좋아요 얇게보다는 도톰한 게 낫더라고요 그릇에 잘라준 두부를요 이렇게 차례대로 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깻잎 두 장 올려주세요 깻잎 위에 볶았던 김치와 고기를 다 올려주시고요 맛있게 드시면 되세요 그러면 맛있게 만들어서 맛있게 드세요 ippa r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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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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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